1. 4. 5. 5. 5. 5. 5. 5. 6. 7. 9. 10. 10. 11. 11. 11. 12. 13. 16. 3개를 모두 이용종 선수의 손으로 끝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수 이진혁 씨의 시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 야구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시구를 보기 위해서 야구를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어제도 굉장히 많은 관중분들이 고척돔을 찾아주셨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. 어제는 또 저녁 경기였고 오늘은 또 낮 경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TV로 좀 많이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이제 성묘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부터 관중들이 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내 팬티! 내 팬티! 내 팬티! 하, 너 왜 이렇게 해? 우리 프로그램! 너너너너들 일어나